불출마를 하신 분께서 왈괄부할 문제는 아닙니다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지역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지역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역 민심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공간이도 아니면서 아직도 마쿠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그 의원에 대해서 경선화라는 건 좀 불리한 거다니 이런 식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저로 말씀 제가 한 적 없습니다. 우리들의 공정하고 엄정한 작대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엄정하게 할 것이고 어떤 영향이나 바람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 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당내의 아주 작은 잡음도 큰 소음으로 울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. 우리의 분열, 우리의 다툼을 숨고받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우리의 분열, 우리의 다툼을 숨고받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